오늘은 화이팅을 못하겠는데요 아 힘든데요? 하하하하 컨디션이 금요일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항상 제일 안 좋은 거 어떻게 그냥 촬영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늘도 화이팅해서 진짜로 가끔 이 제목을 좀 잘못 적구나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편할텐데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경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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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는 거 남들과 빨리 하는 거 이거였으면 이제는 그렇게 하면 확실히 성장이 빠르면 그만큼 감수해야 될 리스크도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리스크를 줄이고 계속 조금 더 성장 느려 보이지만 빨리 가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보다 중요한 건 낫죠 확실히 이제 운동 끝나고 안 아프니까 그게 최고인 거 같아요 한 번 더 더 부서에 따라서 한 번 더 부서에 따라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할 땐 해야 돼. 놀 땐 돌더라도.